이거를 설명해 주는거에요. 오른손에서 구슬 잡듯이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해서 딱 보여줘요.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해서 다섯발을 딱 보여줍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던지면 점수가 나오면서 합산이 됩니다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딱 설명을 해주고 어 이거 괜찮으니 가까이서 던지는게 잘 나오니? 이렇게 해서 이걸 해주고 두 대를 가져가는거에요. 왼손은 권태쩍처럼 이거 누가 붙였죠? 불합격. 왼손은 권태쩍이라고 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요. 가까이서 해서 부담없이 툭툭 던지는거에요. 계속 잘 던져야 되는데 남 앞에서 떨어지고 이러면 난리가 아니겠죠? 이렇게 던집니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면서 합근절여서 회장인가 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자 여기 회장님 여기 손원서 회장님 잠깐 나오시죠. 여기 이쪽 그룹에 회장님. 어 여기 부회장님이죠. 우리 정홍태 부회장님 잠깐 나오시죠.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초대를 한 겁니다. 자 우리 회장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 가까이시고 자 우리 청지 홈툭을 해서 이쪽 팀은 우리 회장님 편 이쪽은 부회장님 편입니다. 자 인사하겠습니다. 자 겨내 악수! 자 이쪽 다섯 발 들어주시고 자 여기 단체에서는 이 각도를 이렇게 사시고 들어줍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살짝. 자 이쪽으로 살짝 가주세요. 회장님 이쪽으로 좀 더 옆으로. 자 그래서 자 자 이쪽 장편 보고 인사해 보겠습니다. 자 크게 다시 한번만 함성 박수. 차량 경례! 오늘 주민들이 저녁을 사는 겁니다. 자 뒤로 돌아주시고 오른손. 자 한 발씩 던져보겠습니다. 우리 회장님부터 1구. 박수 한 번만 크게 주세요. 1구 시작! 어이구 배우신 분 같아. 예 좋습니다. 자 두번째 2구 시작! 예 좋습니다. 오우 2구 시작! 오우 2구 시작! 오우 2구 시작! 예 좋습니다. 오우 2구실 것 같아요. 2구 시작! 예 아우 다섯 발. 잘 쳤어. 예 잘 쳤어. jam 10 stands. 자 다음 3구! 회장님 시작! 오우 좋습니다. 박수가 젊을 Hem estar입니다! 자 후회장님 3구 시작! 오우 3구 시작! 오우 3구 시작! 오우 여기가 이게 일일 것 같아요. 저 사이를 음악을 좋은 것 같아요. 자 다음 4구 시작! 예 좋습니다. 자 3구 시작! 이렇게 필요한 회장님 계단을 쳐봤어요. 다음 5구 시작 네 좋습니다. 마지막 5구 시작 현재 점수가 37대 30입니다. 다시 두 번째는 왼손인데 이긴 사람 먼저 하는 거죠. 만약에 부회장님이 이겼으면 부회장님 먼저 시키는 거예요. 제가 아는 행위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두 팀에게 다시 한 번 오늘의 박수 자 회장이 왼손입니다. 왼손 왼손 던지기 싫으면 오른손 던져도 좋은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 왼손 1구 시작 경계의 박수가 더 필요합니다. 왜 합성 안해졌죠? 우리 부회장님 1구 시작 많이 났습니다. 많이 났습니다. 자 우리 부회장님 2구 시작 여러분 오늘이 만났지 않습니다. 자 우리 부회장님 2구 시작 많이 났습니다. 아주 그냥 엉덩이가 덜껏 덜껏 타고 있습니다. 자 회장님 3구 시작 훅 야 진짜 응원을 아주 괜찮다. 응원을 아주 괜찮다. 자 다음 3구 시작 네 좋습니다. 자 4구 시작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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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말 응원이 대단하다 응원이 비웃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. 자 외장님 4구 시작 예 지금 현재 왼손은 33대 3점 자 마지막 5구 시작 굉장히 마지막 5구 시작 야 대박이다 자 왼손은 오른손은 7점 차인데 왼손은 40대 3대 4 자 함께 그럼 누가 이겼죠 자 두 분 자 마지막으로 차량 경매 악수 자 저기 앞에 멈추고 자 그대로 서 계세요. 자 세계 선수권대에서 갑자기 우리 청양에서 세계 선수권대 개인전 주루수 와 개인전인데 세계 선수권대 엄청나대 개인전 세계 선수권대 우승 와 네 다시 한번 악수하시고 예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예정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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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정입니다.